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최수형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의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전국을 누비고 있는 거대 양당 대표들의 동선에 담긴 전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된 뒤에 오늘까지 여야 대표의 동선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선대위원장들의 동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각 당에서 어떤 지역을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위험하다고 보는지 어디를 꼭 이겨야 한다고 보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오래 머물다가 4월 1일 부산, 경남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충청권 그리고 오늘 다시 오전에 충북부터 해서 경기 강원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처음에 집중을 하다가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상경하는 모양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보시다시피 어제까지 다 서울, 인천, 서울, 인천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가 부산, 경남을 들르는 이런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가 인천이기도 하지만 또 재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에만 머물러도 다른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위원장 등이 다른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중전에 해당하는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이런 역할분담이 있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야말로 단기필마로 원톱이죠. 그래서 혼자 이제 스팟을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 힘에 붙인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당 안팎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전문위원님. 양만희 노소련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을 맡고 대개 김부겸 전 총리나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나눠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혼자 누비고 있는 셈인데 여야의 동선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저인망식으로 훑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리는 거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톱에 말하자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으로서 과반하거나 일당되거나 할 때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도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의 가장 지지 기반이 높다고 하는 데가 이제 TK, PK하고 강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73석입니다. 전통적으로 70, 여기에서 TK를 다 이기고 65석 정도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이 28석입니다.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가져오고 수도권이 122석인데 여기에서 3분의 1을 갖고 왔을 때는 과반을 했고 153석을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한 30%만 가져온다 그러면 130석이 넘으면 일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최소한 4분의 1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 충청에서도 절반을 찾아와야 되고 지금 TK는 좀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PK가 지금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 특히나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서병수 의원 후보 그다음에 조혜진 후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PK, 수도권, 충청을 계속 뺑뺑뺑 도는 지금 그 일정을 구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발끝에 달린 전략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 최소한 120, 130석까지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수치에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PK, 수도권, 충청을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전방위 전략을 구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성현 변호원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마음이 더 급한 건 한동훈 위원장 쪽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선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 수도권 지역을 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격전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을 주로 돌고 있었는데 점점 동선이 더 내려가서 지금 영남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리고 충청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혔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비영남권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에 우세를 범하고 있는, 아니, 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기고 있던 지역도 위험해졌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사함에 제주를 들렀다가 이제 경남으로 가는 일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굳이 영남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영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역구 후보들에게 달려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 그리고 사실 민주당 공천 파문을 상징하는 동시에 공천 파문을 수습했음을 상징하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또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영남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인사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장기로 치면 좀 민주당 쪽이 현재로서는 차, 포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언급하면서 충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충청 세종권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자기들이 다수상이되면 우리가 이걸 충청을 위해서 이걸 해내는 걸 두고 보겠습니까?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충청의 새로운 미래의 길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지난 선거 저희가 대패했습니다. 그걸로 정말 고통받았죠. 그런데 전체 우리의 표 계산을 숫자 더해서 해 보십시오. 별로 안 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충청권이라고 하면 충남북과 대전, 세종을 포함해서 모두 28개 지역과 걸려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보면 20석을 여기서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라든지 충청권을 공약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충청권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전국적인 스윙카드는 아닐 거 아니겠지만 최소한 충청권과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그러니까 한강 벨트 구역은 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충청권에서는 사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핫한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선을 관통하는 메가아젠다.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이슈가 없는 선거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런 작은 말하자면 쌀라미 전술들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충청은 그렇다는 걸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선거에는 28석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때 11곳이 5%포인트 이내에서 아주 근소한 표차로 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충청 주민들의 마음에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실생활형 공약 그다음에 말하자면 지역균형 발전을 충청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는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어서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1당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충청에서 절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석을 했으면 이번에는 최소한 6석 이상을 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는 사전투표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근소한 차로 갈리기 때문에 본투표, 사전투표 그 보수층이 굉장히 좀 약간 꺼리는 적이 있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해달라. 최대한 참여해달라.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평론가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 오늘 자체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 55곳의 판세가 박빙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석이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선대위의 종합상황 부실장이죠. 홍석준 의원 얘기는 또 약간 다릅니다. 이 최악의 분위기를 벗어나서 판세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당내에서 지금 판세를 놓고 서로 약간 분석이 엮어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두 사람 말이 뭐 사실 충돌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석준 실장,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안 좋은데 지난주는 더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또 현재로서도 아직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박빙으로 승부를 하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해도 일단은 이제 좀 불리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더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또 지지층들도 사기가 저하가 안 되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충돌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해야 될 것이 사실 샤이 보수의 결집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샤이 보수가 잘 표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론조사 전화를 보수층에서 잘 안 받는다 치더라도 그 보수층이 투표소에 마저 안 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기 저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만회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만희 선수일은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체 분석 결과 여전히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직전인 110석 플러스 알파를 이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최근에 막말 논란 같은 후보 리스크들이 좀 이것저것 번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수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각 정당에서 말하는 판세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는 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사를 자주 접하다 보면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덕 효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밴드웨건은 어떤 후보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어, 그래? 나도 지지해야지라고 큰 차에 올라탄다는 것이고 언더덕은 걔들이 싸움을 하는데 밑에 깔려 있는 어, 저 사람이 진다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표를 줘야지 이런 효과인데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과거에 초원 복국집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55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55곳을 다 지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헌 저지선이 100석이에요. 그러니까 55곳에서 지게 되면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 표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1석이 이제 이제 몇 석에서 지게 되면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부자 몸조심, 몸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